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구요. 코드번호 036570 현재 시각 2020년 9월 1일 화요일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 0.3%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전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지만은 NC소프트는 결국에 지금 당장 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반기에 리니지 2M의 대만시장 진출이 예정이 되어 있죠. 리니지 2M이에요. 2M이 이제 대만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대만시장에 진출했던 리니지와 리니지 M이 크게 흥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해외시장에 또 진출이 되는 리니지 2M 대만시장에 진출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일매출 뭐 만약에 진출을 했을 때 일매출이 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하반기에 대만시장에 진출하는 부분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구요. 두 번째로 이제 하반기에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신작이죠. 블러드 앤 소울 게임입니다. 블러드 앤 소울 2죠. 블러드 2라고 할게요. 이 2 게임이 또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된 건 없지만 현재까지는 하반기에 정식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소 이제 주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결국에 NC소프트 이런 거죠. 1분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 대비해서 1분기 대비 2분기에는 2분기에는 이 리니지와 리니지 2M의 매출이 감소를 했다는 거에요. 이 두 가지 1분기에 비해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는 리니지와 리니지 2M의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죠. 결국에 이 부분들이 3분기 또는 4분기에 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리니지 2M이 8월달에 공성전 업데이트를 했죠. NC소프트 리니지 2M이 하반기에 공성전 업데이트를 했고 또 올 연말이 되면은 이 리니지 2M이 1주년이 되거든요.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1주년이 되니까 대규모 업데이트가 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대규모 업데이트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상반기에 부진했던 뭐 또는 2분기에 좀 주춤했던 리니지 2M의 매출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리니지 2M의 실적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시에 이제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더 리니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PC 게임하고 콘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당장에 더 리니지는 내년에 출시 정도니까는요. 일단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리니지 2M의 해외시장 진출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 출시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니지 2M이 8월 달에 대규모 공성전 업데이트를 했었고 동시에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1주년이 되기 때문에 1주년 때 또 대규모 1주년 기념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다시금 주가가 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기존의 리니지와 리니지 2M에서 매출이 올라와 주고 동시에 신작이나 또는 해외시장 진출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준다면 결국에 매출 기조나 이런 것들은 3분기에도 또는 4분기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4분기 정도는 돼야 성과가 나오겠죠. 어차피 4분기 정도는 돼야 블레이드 앤 소울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시장 진출도 좀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보려면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는 80만원과 78만 5천원대의 가격적인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다소 좀 주가가 가지 않아서 좀 가지 않아서 좀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잘 지켜준다는 점에서 보는데 불편함은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신작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지금은 보유가 좀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뭔가 하반기 신작에 대한 게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한방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뭐 80만원대 한 번, 75만원 한 번, 70만원 한 번, 65만원 한 번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좀 나눠서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 신작도 출시가 되고 예정대로 해외시장 진출도 되지만 결국에 주가의 가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의 심리와 수급이거든요. 수급과 심리가 종목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흔들린다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로 나눠서 쪼개서 접근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고 그래야 가격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리스크를 많이 좀 낮춰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게임 신작 출시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포인트를 두고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NC소프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라이브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시죠.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요.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8월 28일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되고요. 지난 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동향 이슈들까지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한솔로지스틱스 현재가 239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460원 손절가 2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은 상승한 부분에 대한 목표가 도달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하락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댓글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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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